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전략 후강 장세로 마감했습니다. 검은 월요일 걱정하셨던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다행히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회복해주면서 코스닥 지수는 1%대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내종무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애플 관련주들 오늘 강세 움직임 보였죠. 새벽 2시에 아이폰 출시 예정돼 있는데요. 관련주 아직 손실 중이시다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대왕고래 테마주 제2로드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기사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는 오후 들어서 좀 낙폭이 커졌습니다.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있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핫했던 테마 3가지 살펴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다음 달에 국내 출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대봉 LS, DXVX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랐고요. 인벤티지 랩도 두 자릿수대 급등 이어갔습니다. 유통업자 뿐만 아니라 시약 관련된 종목들까지 움직임 보여줬는데 잠시 후에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임상종양확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샐리드가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네오이뮴텍 임상확회에 참여하는데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엘치애비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오늘 5%대의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식품과 화장품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들까지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삼양식품이 오늘 8%대 장대 양봉 그려냈고요. 우양과 빙그레 같은 종목들도 예수 3%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아직 실적 시즌은 두 달 넘게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실적주들로 다시 한 번 매기가 쏠렸는데요. 가고 계신 분들도 저의 주상전화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슈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성욱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강하게 올랐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판 불로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수명을 늘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덕호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도 많았고 두 자릿수 때 급등 나온 종목들도 많았어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주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수명을 늘린다라는 얘기는 그냥 통계적인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만이 있다 그러면 비만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망률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각종 합병증들 그리고 그만큼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서 체내에 누적된 어떤 당뇨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건강 악화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비만 치료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당뇨 관련된 부분들 치료제 효과를 굉장히 많이 갖던 제품들이 오히려 치료 효과보다도 사실은 비만 치료제 효과가 좀 더 커졌다. 특히나 식욕 감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촉발을 시켰다는 게 좀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제가, 위고비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많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매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위고비입니다. 위고비.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여전히 삭센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치료제들이 지금 있어요. 이미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는 이 노브로디스크의 위고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가? 삭센다랑 딱 대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가격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신 여기에 단점이 있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처방을 받으면 월 4회 정도 주사를 놓게 됩니다. 당연히 주사를 맞는 것 입장에서도 사실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많아요. 선단 공포증 이러신 분들은 비만 치료제로서 효과를 얻고 싶어도 주사가 무서워서 쉽게 맞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계실 텐데 삭센다는 매일 1회씩 맞아야 됩니다. 매일. 이거를 똑같은 곳에 주사를 맞지 못하겠죠. 팔 위쪽이라든가 허벅지 아니면 배꼽 주변 이런 곳에 계속 돌아가면서 맞는데 온몸이 계속 주사바늘이 생기다 보니까 살은 빼고 싶고 치료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오히려 그만큼의 어떤 가격 멜트에 대비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데 있어서의 거부 반응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비만 치료제 시장 섹터가 항상 강조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비만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장에 선풍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제 비만을 대부분을 비중이 높은 소득층이 어느 정도 되면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하루의 식사를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맥도날드를 가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5달러 메뉴에 의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비만율이 계속 높을 수밖에 없는데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던 패스트푸드 때문에 비만이 더 높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저소득층 입장에서 한 달에 무려 200달러나 쓸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오히려 프리미엄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비만 치료제 부분을 주목을 할 때는 뭐냐 국내도 당연히 건강이라든가 뷰티 쪽 그리고 특히나 어떤 비만 치료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갖고 이 관심주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 주사제, 그러니까 피아주사제에서의 제한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경구형 치료제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이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구형이 됐을 때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섭취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진다는 게 강점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미국과 한국 간에서의 시장 사이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만 치료제 이슈가 오늘은 좀 좋은 이슈가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고용도 많이 경색을 됐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무려 50pp를 인하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처럼 아무래도 바이오주들이 좀 기대를 받는 입장에서 오늘은 또 다행스럽게 비만 치료제 이슈들이 좀 잘 갔는데 저는 계속 호흡을 길게 가져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부분들에서 너무 기뻐하시기보다는 당분간은 계속 두시하시면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성욱 차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레포트 제목이 모두가 기다린 마법의 약이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를 두고 한 말이었는데 타픽 종목을 한미약품으로 꼽았더라고요. 차장님 타픽은 어떤 건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만 치료제라고 좀 하기보다도 그냥 제약바이오 업종이 비만 치료제를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상황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도 비만 치료제로 분류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변동성은 향후에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비만 치료제로 관련된 산업을 기본적인 산업 바탕으로 플러스 알파로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한미약품도 그렇고 이 관련 큰 그전에 대형 제약 파마 기업들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 쪽에서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산업이 계속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로 잘 이어질 수 있냐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서 주가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다른 민감주 대비해서도 올라가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생물보안법이나 또 이제 금리 인하기에 의한 성장주의 부각인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의 수남의 장세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탑핵을 좀 구분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굳이 이제 비만 치료제의 섹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제일 우선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제가 그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형사 삼성바이오 로지스 셀트리온처럼 실적에 나오는 기업 위주로 지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알테오젠이나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전망이 점점 이제 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흑자나 여러 부분에서 상향 조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실적주를 중심으로 좀 압축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비만치료제 우리나라 상륙하면서 판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비만치료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치킨게임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상륙한다고 해서 잘 팔리고 다른 경쟁, 재경쟁, 비만치료제가 또 이제 우리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이고비에 의한 관련주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도 이 비만치료제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그런 과정도 지켜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비만치료제 섹터 역시나 실적으로 화답해 줄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봐야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 비만치료제 인기가 뷰티 관련 제품의 매출 상승까지도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볼페임 부작용이나 아니면 탈모 부작용 때문에 그런 탈모 뷰티 관련된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내 증시도 좀 훈훈 불어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탈모치료제는 사실 개발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떼도를 본다고 얘기를 하겠죠. 인류가 유일하게 극복을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어떤 미용 부분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탈모 관련돼서 이제 관리약품 그러니까 이제 탈모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어떤 치료라든가 이제 예방약품 같은 경우에는 터키 쪽에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 탈모치료 쪽 받으셔서 터키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일단 뭐 큰 틀에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 비만치료제도 그렇고 화장품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톡스 그리고 이제 탈모 이런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외역을 갖추는 어떤 그 모습 자체가 이제 굉장히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했을 때 지금 뭐 사실 SNS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어떤 문화 자체가 또 동경의 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 자항력이 커진다라면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반기 때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섹터 중 하나가 또 화장품 섹터가 있었죠. 화장품 섹터가 잘 되게 되는 원인도 결국은 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꾸미는가 그리고 이제 꾸미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을 때 이런 시장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수년간 쌓아왔던 어떤 엔터 기업들이 주도를 했죠. 특히나 이제 아이돌 그룹이라든가 어떤 BTS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전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 또 이런 것들 이제 문화가 전파가 되면서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제한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기업을 평가를 하시기보다도 이런 어떤 트렌드 자체가 계속 바뀌는 데 있어서 편승하는 효과로서 우리가 뷰티라든가 혹은 비만 치료제 그리고 탈모 치료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좀 폭넓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테마주들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들은 바로 유럽 임상종양학회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네오 이민택이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HLB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줬는데요. 이성욱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열리잖아요.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항암 관련주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의 신약보다도 한 번 유한양행처럼 F대 승인받으면 정말 블록버스터 신약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른 섹터들로 가는 것도 저는 유한양행의 항암 신약의 F대 승인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비만 치료제보다도 항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세계 폐암학회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유한양, HLB, 그 전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에서 관심을 받았던 국집간 기업들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약간 주가가 선반영된 감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기서 내놓은 학회에 대한 결과물은 정말 시장에서도 정말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말씀하셨던 유럽, 종황의학회 같은 경우에도 에스티팜, 루닛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기술력 인정받았던 기업들이 가능 구조로 과정이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학회에 의한 주가 상승 여력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관련된 기업들은 1차적으로 검증이 끝난 기업들이 학회에 참가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참가하는 자격 자체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모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매수 관점은 조금씩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임상,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항상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시장에서 약간 불신을 가졌던 게 과연 성공하냐 안 하냐 이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변동성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한양행이 오늘로써 4월에 연속 하락하고 있어서 다른 바이오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는 GI 이노베이션이나 LHB 같은 종목들이 좀 기대감이 올라왔었는데 제2의 유한양행이 될 수 있는 종목 혹시 가고 계실까요? 사실 제가 워낙 임상 관련된 부분들은 보시는 분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실제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단 지수 자체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의약품 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지수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코스피 시장을 대변을 해주고 있고 제약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약품 지수하고 의약품 지수와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제약 지수와 이 두 개 지수를 좀 차이를 비교를 해보시면 의약품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달이 넘어서 거의 세 달 가까이 내리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입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나 큰 경기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다 하더라고 오히려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그동안 갖고 있던 해외 고객사들에 대한 매출들 그리고 이미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본력들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은 상승 탄력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제약 지수로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7월 초부터 해서 움직임들이 사실은 굉장히 변동으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바이오 종목을 잡겠다라고 하셔서 가신 분들 중에서 정작 이 세 달 동안의 기간 중에서도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이 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손박힘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여기서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바이오 쪽 제약 쪽을 잡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어떤 변동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것도 코스닥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손실폭이 커지는 것도 사실 확률적으로는 코스닥 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대부분의 제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자본 잠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기업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는 어떤 기업들을 선별을 하실 때 특히 투자를 하실 때 임상 효과 자체를 놓고 타이밍 매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강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매매 자체는 유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임상, 일상, 이상까지 좀 더 기대가 되고 조금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코스닥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코스피 기업을 조금 더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보면 어떤 종목이 보이실까요? 사실 HLB가 최근에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난 5월에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실제로 이제 FTA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정 보고서를 받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미연, 지연됐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후퇴가 되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HLB를 비롯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수익이 올라갔던 것들은 조금 올라갈 때마다 조금 비중을 좀 좁히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도 그동안 HLB가 워낙 회자가 많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시바이오랑 마찬가지로 또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기업들도 지금 제재의 일종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이번에 생보법 관련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굉장히 지금 심도 있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HLB가 항서제약이랑 같이 지금 협력을 하는 것이 무조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쪽이 건드려졌다고 한다는 건 사실 이제 거의 마지막 쪽에 언급이 되는 게 보통 이런 제약 기업들이다 보니까 미국이 FDA 관련해서 이제 임상 통과율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 이제 좀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은 당장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정치적 행보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던 그러니까 대선 이후부터의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HLB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조금 이런 박스권에 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바이오 쪽을 접근하신다. 그러면 일단 기존에 내가 20%씩 담아뒀던 어떤 종목들이 있다라면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서 지금 갖고 있는 기업들 외에도 다른 어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어떤 상품이 진행되는가 좀 알아보시고 비중을 좀 분산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코스닥 쪽에서는 HLB를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좀 굉장히 요즘에도 강조를 많이 드리는 기업 중 하나는 셀트리온이죠. 많은 분들이 이미 셀트리온 셀트리온 얘기를 노래를 부르다시피 말씀을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가가 사실은 이제 22만 원 선에서 안착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이 박스권 매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도 성향이 굉장히 강성 주주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잘 팔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조정이 나면 또 다시 매수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 반세게 되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번 9월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의 효과를 보시기 전까지는 너무 다급하게 바이오를 잡는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9월 FOMC 이후부터 지금부터 이제 FOMC까지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활용하셔서 내가 다음 바이오를 어떤 기업들을 좀 준비를 해볼까라는 입장에서 공부하신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의 탑픽 종목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벌써부터 02-200-4919번으로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